PBA 에서 사용되는 159 또는 357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. 빨간 공이 보이지 않으므로 노란 공을 1족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 어떤 공략법이 있을까요? 노란 공의 왼쪽을 얇게 맞춰서 세워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란 공이 원쿠션 후에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제거해서 쳐야 하는데다가 세워치기로 쳤을 때 2족구가 빅볼이 되지도 않으므로 세워치기를 친다 한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. 이보다는 그림처럼 노란 공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치는 것이 키스 위험도 없고 공의 진행이 자연스러운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면 두께가 얇아져서 2쿠션 후에 내공과 1족구가 만날 위험이 있고 짧아져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중단 당점으로 잘 밀어쳐서 각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하단 당대지 맞춰서 이것은 다른 목소리로 사용하는 목소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단 당대지 맞춰서 유효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벗기의 변호인에 의거하는 것을 보내고 싶습니다. 하단 당대지 맞춰서 유효과 함께 일일이 있는 가 Voz 기 Hub 하단 당대지 맞춰서 유효과 함께하셔서 유효과 함께 지키기의 변호인은 치명하게 성격을 잘 원합니다. 하단 당대지 맞춰서 유효과 함께 수렴한 correct Tablet이왔을 사용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